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플입니다 자 오늘 할게 앨런 웨이크 자 일단 하기 앞서 원래 일요일날 방송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지난번에 휴가때문에 중단된 방어도 있고 해가지고 원래 안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멀리 있을 거나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일단 도박수를 걸면서 일단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자 지난 시간 이 앨런 웨이크 사람이 부인을 부인이 실종된 것으로 찾고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지금 그림자 괴물에다가 납치범까지 있는 듯 어 좀 상당히 일이 꼬인 듯 느낀다 특히나 납치범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납치범 같은 경우에는 뭘 원했는지 아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 명씩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뭘 원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다만 다만 이제 그 뭐하니까 원고를 원한다라고 나와있어요 뭐 때문에 원고를 원하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근데 원고가 근데 어떻게 외부로 흘러들었는지 사실 그 친구의 그 안을 통해서 뭐랄까 그 안을 통해서 일단은 뭐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거 아직은 몰라요 정확한 거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직 없기 때문에 피스트 세번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실본도 이제 팔로우 마이프트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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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확인해 주세요 이 영상은 조금씩 말해 주세요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자리에이 پ이쟤 小rie의 자리에이 이제 특별한 정보이지를 먼저 1번이 자, 랜섬 봄값이라고 하면서 어허, FBI가 본인을 보고싶다고 할 정도로 이거 아무리 편이져만 상당히 두터운데 자, 어디에 들어가네 잠깐만 휴가 봤다는 얘기를 아까 그 이곳은 도마스 쟤니? 그 아까 책에 나왔던 거 잖아 그 작가 오 그 섬이 함께 70년대 화산발로 그런마나 하겠네요 어쨌든 간에 근데 아까 전에 그 처음 에피소드 보면서 아까 그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일단 얘기 좀 하고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 그 그 노인분이 자기 입에 입에 단단한 하면서 예 그 뭐야 발사 그 휴가인데도 발사 안한다 했는데 결국 발사하고 말았네 나 몰랐어 나 못해서 저거 못듣고 약간 그 라디오에서 야 근데 저분 다리가 많이 젖죽거리네 어 오씨 큰일났네 자 어쨌든 로즈를 만나러 가야겠는데 근데 로즈가 좀 이상하거든요 지금 아까 게다가 또 아까 검은 로블립을 그 여자가 아까도 그 앨런에게 그 열쇠까지 준건데 근데 그 근데 그거까지 준거까지 좋았는데 어 원래는 스터끼시한테 그죠 오 오 아 그래요 이게 뭐 어찌였든 간에 스터끼기 발사하는데 왜 그 여자가 열쇠를 줬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우선 저 그 여자가 좀 만화기 근원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쵸 하지만 이제 납치법까지 있는 걸 봐가지고는 이게 일이 점점 꼬얀다 느낌이 들어요 어찌였든 간에 아 아 바바라 재고가 둘이 얹히고 있다 Sure 재고가 로컬 스푸스토어 The scratch and hang comes for you in the dark job Anyway I'm just getting to the best part All of the articles about this stuff were written by Cynthia Weaver Cynthia Weaver 아까 전에 그 그 그 기자분 말이죠 전직 기자 Yeah anyway She knew both Jagger and Zane before they both died and she had some kind of a breakdown 아 정신이 없어요 딱 그래가지고 아까 불 들고 막 어둠에서 나오라고 한 얘기하는 거 전등 확인하고 말이요 네 자 일단은 한 1시간만 해놓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3시 반쯤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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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못봐나본데 어 근데 여기 관리도 보면요 진짜 아까 다리를 계속 절뚝거려요 네 아무래도 예 여기 관리하면서 조금 예 많이 예 힘들어하는 거 같은데 네 뭐 뭐 때문에 힘든지는 뭐 그냥 대충 네 오 오케이 자 어쨌든 로즈씨를 만나러 가죠 네 자 로즈씨 누구 왔나 아, 그러신다. Welcome to... Oh, dear. Mr. Wake. I'm... I'm so glad you're here. Who do you think he had done? Oh, oh, yes. Yes. Please, come in. 아, 이따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상하네요. Hey, this is really good. Rose. Yes. My manuscript. I really need it. I understand. I know what you need. A muse to inspire you. Oh, for Barry? She doesn't have anything. Yeah. Hey, Al. Oh, what'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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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coming for you. Hiding in my barber's skin. I'm too weak to stop it. You must turn the lights on. I promised I come to see you. Then, your lovely wife. 아까 그 여자다 어서 눈을 켜라고 일단 눈을 떴대요 오 뭐야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온 거 왔죠 지금 여기 대체 어딜까요 오 뭐야 바바바제거 아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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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tas 아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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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념 이곳에 어 월게는 뭐 기다리는거야 월 것 같아? 아니 그정도... 나 알것같아. 갑자기 왜 부르는거 같아? 나 알겠지? 나 알겠구만... 나IO 속에 가고 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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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늪게 장프로 나눠줄게 점심에 그지, 귀를 빨라, 연락부에서 정말 다른데로 얌 예 날씨가 좀 이상하게, 노래하지도 이상하면 좀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봐서 사연을 하신 분 있잖아요 좀 정신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불러둘게 한다가 저까지 이상이 지켜봐서 걱정이네 일단 좀 넘어가자 욕구 방해 아니겠구나 일단 차를 세워준 곳에 한번 가봐야겠네 그쵸? 차가 없으면 큰일 나군요 근데 차가 안 보인 듯 하고 사람이 서 있네 오 마이 갓 이거 눈이 없었죠? 쐈는데 어 이런 자 그리고는 자 그리고는 오 진짜 큰일 뻔 했죠 5발내냐고 저한테 도망쳤는데 지금 왜냐면 네 자 어쨌든 일단 도망쳐야겠네요 선정들도 없고 리버버도 없고 네 그렇죠 네 일단 조이 조이 아이씨 이제 핵인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오우 스택하라고 어 어 이제 핵인 타자 이거 진짜 총맞일세 죽을맞 죽을맞 죽을맹이요 incr 아 진짜 빨리 도망쳐봤네 지금 달리는 것도 한계에요 지금 오쉣 힘들겠네 이거 이 게임에서 경찰로 도망치는거는 범죄를 저지르 용의자라던지 이런건데 근데 지금 아 물론 그 누명을 쓴 사람에게도 그정도 그정도 해당하겠죠 자 여기 온거있다 자 보자고 잠자는 어두운의 존재 읽어보자 오 이러한 얘기가 있다 자 어떻게든 빨리 도망을 빨리 쳐야겠네 근데요 영화에서 어이 쉣 이거 기분 안좋은데 그림자까지 왔어요 지금 오우 쉣 지금 무기도 없고 예 여러가지 없으니까 오우 위험하네요 진짜 아 자 수색하라고 예 자 아 쉣 또 또 흐린다 오우 오우 뭐야 오 본걸 본걸 봤나봐 오 오 específic 오isto 아 오 그 ath 어허 아니 뭐야 FBI하고 보안관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상당히 갈렸죠 지금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그런말도 하죠 보안관 입장에서는 다행히 헬기 헬기한테 조정래 그리타면 한참을 했잖아 가뜩이야 경찰 피하랴 경찰 피하랴 오 근데 지금 새들이 막 오우 갓 저거 당했죠 이미 저 새한테 오 어둠 있는 곳은 천사 공격해가지고 오우 보셨죠 예 이따 뛰읍시다 예 지금 왜 저 새한테 잡혀 그 걸려 걸리면 오히려 예 데미지만 먹어내니까 이때 물 올라가자고 이때 빛을 향해 나있어 이렇게 해서 전에 몸빛있구요 요거 좀 사용해봐있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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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거 FBA가 술도 먹었구만 이거 아하 자 일단 아무래도 저 두명 있잖아요 아까 로제랑 그 친구 매니저이기도 하죠? 매니저도 보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쵸? 로제랑 사람이 이미 누군가에게 완전히 그 상황이고 다 보자고 아하 저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 이제 헬기 추악기죠? 주유소? 아 그래 저기 주유소인가? 뭐 비스문에 하겠습니다만 아직 뭐 별건 없길 바르겠는데 뭐 그치? 일단 나가구요 어쨌든 도망칠거 확실히 도망쳐야겠는데 아하 라디오 방송국물 저기로 왜 가서 자신의 처지 좀 알려달라 이거죠 지금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릴께요 지금 이거 왜 아쉽 무기도 없는데 이거 어머 물을 제거해야돼? 오우 힘들겠네 그러면은 저 손전등같이 있어야 될거같죠 그래야 저기에 답이 있거든요 손전등에 답이 있으니까 아하 아하 아 뭐야 탐조등? 아하 탐조등에 전력이 없고 어 저기 건물고 있다 어 또 폐허가 된거여서 한번 살펴봐야겠다 뭐가 이제 아하 좋아 발전기 시작하자고 어 원 투 됐어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어 호우 저기에 호우뼈까지 이렇게 해서 해주고 어 사용해주면이지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붙으면은 아 이런 발전기가 아 이거 발전기가 노후되면은요 진짜 골치 아프죠 여러분 자 어 발차기 자 오 약간의 문제가 있었구만 다시 원 원 투 쓰리 됐어 이제 뛰어가서 어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은 아 문이 없어지고 호우 호우 아 참 대단하구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안좋게 당하셨잖아요 어 에헤 에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از 이 손 으 아 아 태극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